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노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노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차였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노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는 하나님의 법의 굴복이 회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노마서 그림을 먼저 한번 장제목 공부하고 또 백작 시작합니다 노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서 의롭다움을 얻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제 노마서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렸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또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도들이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1장은 누구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천인류 죄 1, 2, 3장은 하여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죄인이다 이제 이것을 1, 2, 3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전부 다 죽으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장 제목이 칭의 의롭다 이 칭암받는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칭의를 말씀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암받은 것은 행암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이다 행암으로는 순악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신다 하셨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5장은 장 제목이 칭의 결과 의롭다 칭암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었다? 화목함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예수 그리시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 칭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6장은 성화 원리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와 더불어서 실천 강령에 대한 그런 소제목이고 그 다음에 7장은 율법 역할이죠 이 성화 과정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알게 해주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공료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8장은 성령 역할이죠 노마사의 황금장이고 다이아몬드장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느냐 이것을 노마사 8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지금 사도바울도 이스라엘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9장은 선택받음이죠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8명인데 그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후손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 다음에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바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 미만이다 그 다음에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끝까지 다 지옥 갔느냐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걸 11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죠? 성도, 의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장은 성도, 의무, 1이죠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13장은 의무, 2죠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이죠 비판하지 말아라 또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무슨 내용이죠? 이방인, 사도지 특별히 사도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세움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사도지에게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우리가 지금 노마서 8장 이 성령 역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해서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준다 자, 노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성령 역할 죄와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해준다? 해방시켜준다 어떤 사람이든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리면 무조건 뭐 당해야 돼요? 사망 당하는 거거든요 왜? 죄의 사망의 법이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켜주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그러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실 수가 있느냐 자, 노마서 8장 5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죠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자꾸 이렇게 이제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 무슨 일을 생각한다? 네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어디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성령님 역할 우리가 함께 오늘까지 두 번째 역할을 함께 오늘까지 공부하는데 자, 오늘 본문 노마서 8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생명과 뭐다? 평안 자, 이 성령님 역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자, 성령님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생명과 평안으로 자, 영의 생각 지금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저를 따라서 씁니다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하면은 무엇과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자, 영의 생각 첫 번째가 무엇을 얻게 해준다? 생명을 얻게 해주지 생명 지금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들어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넓은 문도 만나고 좁은 문도 만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당장 쉽고 뭐 일하는 것도 쉽고 사는 것도 쉽고 돈 버는 것도 쉽게 벌 것 같고 근데 이제 좁은 문은 뭔가 이렇게 자꾸 절제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자꾸 양보해야 되고 내가 저주해야 되고 이렇게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금 당장 쉽고 편한 대로 막 재밌는 대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이 영의 생각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금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으면은 어디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영의 생각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금 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너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 거 이렇게 내려놓아서 어디가 당장 좀 뭐 안 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 자, 그러면 이 영의 생각에 붙들린 사람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딱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고민도 없이 그냥 넓은 문으로 막 뛰어 들어가 왜? 당장 쉽게 돈 벌고 예? 막 당장 가서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목사님, 저는 오후에 진짜 할 일 없어가지고 나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릴까 봐 나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예배 드리라 오예배 드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오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도 안 해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걸로 알고 예배 드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십니다 얼굴을 보니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지금 무슨 생각에 지금 붙들려 살고 있다? 영의 생각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이 영의 생각에 붙들려 내가 살아가면은 그냥 오예배는 당연히 다른 고민도 안 해 뭐 삼겹살 먹으러 갈 거냐 뭐 연난리러 갈 거냐 뭐 지금 겨울 깨구리 잡으러 갈 거냐 누가 가자고 해도 여기 지금 청계산 가면은 깨구리 잠자는 거 막 잡아가지고 그냥 매운탕 해가지고 그냥 막 하자고 저 나와도 간다 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냥 뭐 고민도 없이 그냥 나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해야 되고 나 바쁘다 이게 영의 생각에 붙들리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감동함 주시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뭐 얻는다? 생명을 자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이 생명의 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은요 이 성령님의 붙들려준 사람은 고민하 뭐 고민도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특징이 뭐다? 크고 그 길이 넓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많다 자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문도 좁고 또 길도 뭐하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야 하는 길도 협착하다 이거예요 협착하다고 하는 것은 걸어가기가 힘들다 어렵다 왜? 길도 좁고 막 울퉁불퉁 하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영의 생각 영의 생각에 붙들려지면 성령님이 넓은 길로 뛰어라 협착한 길 걸어가라 넓은 길로 뛰어라 협착한 길 걸어라 영의 생각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끊임없이 당장은 들어가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도 좁은 문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뭐해라? 걸어라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에 붙들려진 사람은요 자꾸 성령님이 아니요 아니요 좁은 문 들어가 좁은 문만 또 좁은 문 들어갔더니 길을 좀 협착해 협착해도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그 길 걸어가면 생명 얻는다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에 붙들려지면은요 나는 자꾸 견눈질 넓은 문 견눈질 했다가도 무슨 문 들어가?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문 들어갔더니 길이 막 널찌그네 협착해? 협착해도 믿음 가지고 인내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을 얻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의 생각에 붙들려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도 어떤 생각이 충만하냐 영의 이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좁은 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생각도 믿음의 생각이 충만합니다 자 무슨 생각이 충만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쪽 편 강도는 죽기 두세 시간 전에 예수님 믿고 낙원의 천국에 갔어요 하여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냥 아무때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축복하신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믿음이 충만해 보이십니다 영의 생각에 붙들려 살게 되면 내 생각 자체가 무슨 생각이 충만해진다? 믿음의 생각이 충만해져 그러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믿음의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축복의 씨앗을 심을까요? 살짝 밥 먹으러 갔다 올까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밥 먹으라고 껑잡으러 가도 거기 못 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 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더니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축복 받는 길이 그냥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보여져 그러니까 당장 밥 먹으러 가고 꽝 잡으러 가도 거기 갈 수 쫓아가? 못 쫓아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 양반은 지금 우리 지금 꽝 20마리 잡았는데 뭐 그냥 땅만 파고 있디야? 뭘 그 심는디야? 축복의 씨앗을 왜 심는다고? 왜 심어? 믿음의 생각이 충만해지니까 심어지는 거지 이해 되시면 하면 우리가 똑같이 2023년도를 이제 1년으로 함께 살아가거든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의 씨앗을 심는 것도 믿음의 생각이 충만해지면요 그냥 내가 봉사 그냥 하고 싶어 여러분 영의 생각이 붙들려지면은요 내 생각 자체가 믿음의 생각이 충만해지니까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조건은 뭐 하며 심는 자?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눈물 흘리며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충만하면은요 내가 심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거두게 못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심어도 거두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로 오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절대 못 오신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맞아 내가 안심으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못 오신다 그러니까 축복의 단을 기쁨의 단을 거두려면은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심는데 살살 심자 눈물 흘리며 심어야 된다 아니 눈물 흘리면서 심는 것이 그게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요 그거 몇 번 하다가 못해요 목사님 저 상담을 끄십니다 뭔 상담? 저요? 봉사할 수 없는 이유 111가지를 찾아가지고 와 그래서 막 이러이러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쥐꼬리 땡기고 막 먹은 것이 막 얹힐라고 그러고 뭐 해가지고 토끼가 지금 세 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토끼가 뭐 지금 후달달한다는 얘기 뭐 하여튼 토끼건 꿩이건 뭔 얘기를 해서라도 못 오고 뛰어 뭐 없는 캥거루도 나오고 그러나 영의 생각에 붙들려지면은 무슨 생각이 충만해진다 믿음의 생각이 충만해지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든 막 눈물 흘리면서 심어지는 겁니다 영의 생각에 붙들려 사는 성도는 또 어떤 생각이 충만하냐 이 긍정적인 생각이 충만해 이 긍정적인 생각 무슨 생각이 충만하다? 이 긍정적인 생각이 충만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충만하면은요 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죠 뭐 장노님들만 제가 이런 설교고 권사님들만 오락해서 이런 설교고 또 이렇게 초신자들만 오락해서 이렇게 새가족들만 설교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다 함께 설교하죠 맞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이 긍정적인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설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인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 생활을 했는데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어떤 사람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진짜 일으켜 주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영의 생각이 충만하면은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충만해진다 긍정적인 생각이 충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긍정적인 생각이 눈에 차고 넘칩니다 무슨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 영의 생각은 첫 번째가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을 얻게 한다? 두 번째는 이 영의 생각은 무엇을 얻게 하느냐? 평안을 얻게 합니다 무엇을 얻게 한다? 평안 평안을 얻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의 사건 우리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영의 생각이 충만하면은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 근심 이 사건 상황을 만나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잠도 잘 수가 없고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진짜 여기도 꼬다나 꼬고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죄악된 생각은 자꾸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성령님은 지금 이 염려 근심 되어지는 그런 사건 이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자꾸 이렇게 주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뭐함으로 기도해라 자 우리 빌리포도 4장 6절 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빌리포도 4장 6절 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똑같은 염려 근심 되는 그런 사건 상황에서 원수 마귀는 자꾸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 성령님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자 빌리포도 4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염려거리가 생겼느냐 염려 근심 사건이 생겼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것도 아무것도 일단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기가 막힌 염려 근심 사건을 만났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실제로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평강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안이 있으면은요 진짜 막 뒤로 넘어졌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도요 자 저러보세요 기가 막힌 염려 근심 사건 만났는데 잠도 안 자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뒷골이 막 올라오고 그러다 막 쓰러지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돼?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성경에다가 막 가슴 답답해지는 방법 막 뒷골 땡기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신다니까 가슴 답답해서 그래서 심장 터져서 그래서 유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뒷골 막 당겨서 훅 쓰러지면 이제 유단강 건너가든지 이제 평생 이제 후회종으로 엄청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이 평강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사건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극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염려 근심 두려움의 사건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평안과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는 그것 때문에 그냥 다 끝난 것 같고 뭐가 막 이제 난리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일단 사합시다 일단 뭐 하면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아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려고 그러면 카드 가지고 어디 가라고? 그런데 긴 그릇 가서 일단 먹어 일단 먹고서 살면은요 나중에 지나면 그거 봐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뭐 뭐 다 뭐 인생이 뭐 그냥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왜 무너져 안 무너져 하늘이 왜 무너져 중요한 것은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의 그 터널을 건널 때요 거기에 붙들리고 짓눌리면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을 생각을 뭘로 지켜주시면 된다 평강 평안으로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에 붙들려 살면은 첫 번째 뭐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두 번째 뭐 얻는다? 평안 평안 이 평안이 아니 지금 막 내가 돈 10억 벌고서 10억 가지고 해결 안 돼서 막 뒤로 쓰러지는 거다고 10원도 없어도 할렐루야 먹으면 산다 긴클해 여보 긴클해 긴클해 일단 먹고 카드 결제 나와 갚어 갚어 돈을 갚아야지 먹었으니까 먹으면 갚아야지 맞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막 진짜 세상 사람들은 넘어져도 몇 번 쓰러지고 가서 쓰러져서요 쓰러지면은 옆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어떻게 살자? 잘 최고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 징계를 내리시면요 나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평안함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평안함을 다 잃어버려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65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28장 65절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평안함만 딱 우리가 영의 생각에 붙들려지면은요 이 성령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 평안 자 신명기 28장 6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그 여러 민족 중에도 네가 무엇을 얻지 못하며 지금 신명기 28장이 축복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저주에 채식을 딱 들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네가 무엇을 얻지 못한다?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이 뭐 할 것도 얻지 못하고? 쉴 것도 얻지? 막 발바닥으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왜? 안 뛰면 안 되게 막 문제가 여기 터지니까 그러다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도 네 마음을 뭐하게 하시고? 막 마음이 막 여러분 이 마음이 떨려 보셨어요? 마음이? 진짜 사람이 엄청난 일 만나면 마음이 떨리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그러나 영의의 생각 이 성령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과의금 어떤 염려 근심 두려움의 사건을 만나면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뭐로 이렇게 지킴받아라 평강 평안으로 지킴받아라 이거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마음을 이 평강으로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환란 고난을 넉넉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 바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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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